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우정바이오, 컴투스, 한올시스템, YJM게임즈, LG노텍, PI첨단소재, 에디슨 EV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한올시스템, 한글과 컴퓨터, 위메이드 맥스, 서울옥션, 청담러닝, PI첨단소재, RBW, DB하이텍까지 올렸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종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할까요? 네, 오늘 급등한 이후에 조금 상승폭을 반납한 한올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니덱이라는 회사에 한올시스템이 매각될 것이다.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한올시스템에 대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제 보도사항이고요. 이게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니덱이라는 회사가 과연 무슨 회사이길래 이렇게 한올시스템이 시세탄력을 오늘 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니덱이라는 회사도 업력이 꽤 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견조한 그러한 중견 전자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밀 모터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물론 일본 전기전자업체들이 워낙 정밀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있는데 일단 한올시스템과 그러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라는 거죠. 일단 전장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영업망을 영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한올시스템이 최근에 있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좀 줄어드는 모습들, 어떠한 이유였던지 간에 그렇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니덱에게 만약에 피인수되게 된다면 내년도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의 글로벌 위상이 드러나게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한올시스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니덱이 한올시스템 지분 70%, 한 60조 원 수준의 인수한다 보도가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꽤 자세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확인된 부분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한올시스템 지분 1%대 강세 흐름입니다. 1만 3,400원인데 원래 18%대까지도 급등력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 은봉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한올시스템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LG 이노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께서도 아까 특징주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LG 노텍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쓰임새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카메라 모듈에 있어서의 휴대폰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눈 아니겠습니까? 눈 역할을 하는 거죠. 전자기기가 눈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들에 있어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핵심 부품이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에 두 개가 들어가냐 세 개가 들어가냐 이거 갖고도 실적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없애고 요즘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는 카메라를 거기다 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거죠? 전방 후방뿐이 아니라 양옆에 모든 곳을 카메라가 위치한다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360도로 카메라를 달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되면 앞으로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특히 LG그룹이 현재 지금 전장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상태에서 LG이노텍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글로벌적인 어떤 생산 업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생산 규모 더군다나 LG이노텍 같은 경우 LED 부분을 잘라내므로써 구조조정을 또 성공했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LG전자가 적자 사업 부분인 휴대폰 부분을 잘라냈듯이 LG이노텍이 적자 사업 부분인 LED 사업 부분들을 잘라냈고 앞으로 카메라 모듈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된다라면 영업이익은 향후 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10%대 강제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 5%대에서 6%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계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XR 기기를 시작으로 폴디듬, 폴더블, 스마트폰, 자율주행, AR까지도 정말 여러 가지로 엮여있는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LG이노텍이었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 일단 지금 NFT 기반의 미술품 경매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중견 작가라든지 신생 작가들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경매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옥션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실용화할 수 있고 서울옥션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존의 어떤 일정 부분 어떤 오프라인 부분에 있어서 경매를 했었던 부분들은 전용 온라인 경매도 가능하고 또 다양한 매출처로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미술품을 NFT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NFT화한 새로운 미술품을 또 새로운 경로를 하게 되면 서울옥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파이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옥션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NFT를 하도 많이 붙이다 보니까 혼동이 올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NFT 지금 아직까지는 다소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화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결국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겠죠.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기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이런 NFT 기반에 있어서의 미술품들을 거래함으로써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서울옥션이 NFT에 대해서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많은 미술작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NFT 기반의 미술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굳이 미술품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대한 또 어떤 플랫폼을 이용한 경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처의 다변화 이런 것들은 매우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서울옥션입니다. NFT 날개를 달고 함께 NFT 관련주로 또 엮여 있기도 하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한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이 종목이 이렇게 특징주와 관심주에 많이 거론이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옥션 블루 디지털 아트 플랫폼이 지난 24일에 또 공식 오픈을 하기도 했죠.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참고하시면서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옥션 지금 현재 5%대 강세고요. 3만 5천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